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ASL 시즌8 14라운드 파트결 DRS 아닙니다. 엠리차가 광도중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설의 오르셔입니다. 자 광도같은 경우는 경기도 플레오프가 설정되었고 엠이처바는 오늘 경기에서 비겨도 중개 라운드 우승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헐란드 구석에서 헐란드에 안볼까? 크로스였습니다. 헐란드 마크고 렛츠 바트 경우에는 똥이 길 때문에 치료를 해보면 할 것 같습니다. 공부 신났어요. 저쪽으로 헐란드 마크고 헐란드 마크고 헐란드 마크고 헌맀는데요. 군보 어 군부 일단 그렇죠 아니 움직이는 너무 컸어요 숫자 x3 아 숫자 1 2 훌륭했어요 넥체박 너네늤 레드스타 비노 비노 깔끔해요 물이 오르는 비노입니다 군보 아래쪽으로 다진보 슛 여론시츠가 나오네요 가르나초 가르나초 발이 안나왔어요 몇 개째 다 하려고 했습니다 되지않았구요 리키비는 어떨까요? 거드네입니다 대면은 될 수 있어요 대면은 대면은 되나요? 안됐어요 슈팅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됐었고 터브가이 터브가이 오 가슬로아 터브를 테브를 덥 터브를 계속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군보를 마음껏 위로 올라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군보 아 얘기 좀 했어요 군문 글귀 모지러스 시작했어요 거울으로 군복 아 슈팅 군복 자 군복 발전했어요 군복 자 슈팅 우와 꼴대 강타 꼴대 강타 하고 갑니다 자 위협적인 기회였는데요 울릴까요? 울릴까요? 할라우드 비행기 건물 이상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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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 몰라요 대명 몰라요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라우드 할라우드 가슬러 캐슬러 터프가이 자 아래 군복 대기하고 있고 여기서 자 좋아요 아니 배책이 저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배책이라고 봅니다 둥단지 둥단지를 이용해버렸어요 살 빼야죠 군복 대시시킨 자 좋아요 할라우드가 탁하고 있습니다 자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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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프가이 자 악동이 왔습니다 최종버스 왔어요 이게 뭔가요 야 자책걸이 됩니다 그냥 때려 박았어요 이렇게 1 대 0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 수찬 수찬 자 콤보 고백했어요 아 터프가이 터프가이 자 할라우드 자 고소 야 티키타카인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자 가르나초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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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라 고모가 비소시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대로 끝이 될 것 같습니다 1 대 0으로 고모 팀이 어서 갑니다 자 자 자책굴박은 가르나초와 함께 8 6번째 시스 14 14 리뷰 최종종 3 2 2 3 4 2 4 3 4 4 5 5 5 2 돌고 있습니다. 자, 갈아갔죠. 자, 악뽕에 들어와서 이런 시계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뽕 선수가 이런 시계를 맘에 들어와서 해충을 했거든요. 덮아이, 덮아이. 99년생에서 수술을 추진하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되잖아요. 덮아이. 덮아이, 덮아이. 가르나초, 가르나초. 일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민어. 1분 동안 행복했던 군복. 이번에는 5분 동안 행복했던 사람으로 넘어질 것 같습니다. 자, 낙이 좀 했었죠. 이대로만 가다가 결국에는 악뽕 시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슉. 자, 가르나초. 서치골이 나왔어도 열심히 결제 해식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두번 만들어냈고요. 군복을 보냅니다. 악뚕. 악뚕. 열일이 좋대요. 하늘과 저 조심해. 좋아요. 자, 쿨worm, 쿨worm. 아, 쿨복 경험이 너무 느려요. 자, 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뚫렸라고 말았어요. 뚫렸으면서 뭐가 좋다고 자신거리다. 자, 민어. 자, 이럴때 방전 축구하면 해야죠. 아 군복 경험 좋았어요 아똥 아똥 자아 거두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한번 활라드는 아 경험 계속 치고 있어요 아 더프간 렉이 있는데요 렉이 있어요 거두고 있어요 아똥 아래에서 슈팅 자 활라드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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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이들 이들 만들어낼 깜빡 활라드는 다시 악성하는 거로 만들어낼서 스콘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교라운드 우수 피 × 최소 50이라 해도 확정이었고 그러다 광동이라든 뜻밖의 그 주가루브대로 만나서 오늘 경기 신경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념이 없는 결국에 딱 하나의 아쉬운 점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도 침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들으면 안됩니다. 어떻게 군복? 군복? 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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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노 좋아요. 그건 해야죠. 군복? 군복? 좋아요. 건네입니다. 이 시간은 40초 정도 남아있거든요.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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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ご2 더프가 여유 좋대요 떨어졌어요 크로스가 떨어졌어요 구모에 아 또 아 또 한 번 들어 구모 자 활란다 활란다 자 더프 더프 떨어졌죠 자 이게 왔어요 갔어요 아 다시 한 번 이게 아 다시 한 번 슛 걷어냅니다 자 더프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고피라 아 더프 더프 자 걷어낼 수 있을까요 자 걷어내야죠 아래 활란다 걷어냈어요 이러면 이러면 건강에 승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 어떤 걸 하고 이렇게 경기 종료 되는 요 아 영 으